캬 쫄쫄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카바네로 라인 불닭볶음면에 우즈몬두 그리고 프렌치랩 준비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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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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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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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는 꿀맛과 매운. 고춧가루는 잘 어울린다.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이번에는 치즈랑 같이 먹어볼까요? 고추와 치즈가 다 먹었다. 호불호와 치즈는 소스에 맞게 먹으면 좋겠다. 너무 맛있다. 양념이 더 맛있다. 적당한 고추를 먹기 좋고 맛있다.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볼까? 고추와 고추를 먹어야 한다. 고추를 먹어야 한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. 매운 고추. 고추냉이가 정말 맛있다. 고추와 고추냉이가 더 맛있다. 고추와 고추냉이가 맛있다. 고추냉이를 구워준다. 고추냉이를 잘라내면. 고추냉이를 좋아한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어야지. 고추냉이를 먹어야지. 고추냉이를 먹어야지. 고추냉이를 먹어야지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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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. 오늘은 하반네로 라인불덕 볶음면 먹어봤는데요. 기대 안했는데 맛있어요. 고소한 프렌치 랙에 고소 만두까지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. 약간 이국적인 맛이라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여러분... 찍은 악대 Ceci